좋아 좋아 애기, 엄마, 애기를 어디 태워서 가야지? 유모차! 그렇죠! 잘했습니다! 잘해요? 자, 영어로 This is Twinkle Twinkle Little Star Little Star, Twinkle Twinkle 어, Sky Star Star! Star 오, 좋아요 대양민국 1번 아니, 우리나라 태극기 오, 좋아요 잘했어요 지효야 6 더하기 5는? 음... 세바, 손가락으로 11 예! 엄청 좋겠다 어, 이거는 바다에 가면 배 아래 뭐가 들어있지? 물 아니, 뭘로, 뭘로 놀이를 하지? 요리? 놀이, 놀이 수영 아니 아니, 작은 돌이야 작은 돌? 좋은 표현이에요 작은 돌 낙타가 사는 데 있어 모래! 모래! 저 잘했어요, 지효야 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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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빈! 예! 아버지는 이렇게 바지를 좀 짧게 입었어요 아, 이게 요즘 유행이래요 걷어 올리는 게 네 아, 긴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네 소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냐 아, 이거요? 뭐 거슬리지 않으시죠? 아, 그런 건 없는데 주는 거 없이 밉다 뭐 이런 거 명절 얘기할게요 너무해 한민군 한민군은 아빠의 어떤 의상 이런 거 괜찮아요? 멋져요 멋져요 그런 마다 시각이 다 달라요 그럼요, 그럼요 아들이 좋다면 다 좋은 거예요 최고죠 알겠습니다 자, 출발! 갑니다, 시작! 아, 이거는 우리가 외식할 때 가끔씩 먹어 그 막 구워서 갈비? 그거 말고 고기는 고긴데 무슨 고기 구워 먹는 거 국물에 밥도 말아먹고 여기 구워 먹잖아, 막 이게 활활 타오르는 거 숯불 아, 그러니까 물고기 그렇지, 그렇지 아, 어렵구나 잘 내셨어? 잘 내셨어? 이건 나무를 베는 거야 톡 아니, 이렇게 도끼 그렇죠 옥토버 18 파티 유어 해피 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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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월스 이게 뭐지? 몰라요 설명해봐, 괜찮아 이거 몰라요? 이건 뭘 담아가지고 그릇 이렇게 끌고 다는 거 수로 해 아, 통과해 나 이거 몰라 통과해 몰라? 통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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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무기인데 하늘로 퓨웅 하고 쏘는 거 퓨웅 뚝 떨어져 어? 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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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탄 토탄 영어로 뭐라 그래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아니, 그러면 미스코리아 진 선 다음에 뭐야? 모르는 구라 이거 모르는 구라 이거 나 이거 통과할래 통과, 통과 아, 미사일이네 미사일? 너무 자기 이미지로 설명을 하려 좋아 이건 배 말고 아래로 다니는 거 지하철? 아니 잠수함 내가 뭘 좀 해달라고 누구한테 부탁!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삼계탕이 들어가는 거 아,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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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닭 빨간 거야 이거 아, 5개 대추, 대추, 대추 아, 대추 아, 대추 박 총영 아, 이제 그만 웃기자 그래 아, 너무 웃겼어 자, 가겠습니다 시작 어 엄마가 학교 애들 모아놓고 어디 갔는지? 모임? 어, 근데 그게 학교 애들 학교 모임 동창회 그렇죠, 그렇죠 처녀 말고 남자는 뭐라 하지? 결혼하는 사람? 결혼 안 하는, 총각 그렇죠 잘한다 좋아, 좋아, 이런 거 잘한다 if 아 you don't have a money, but you have a 아 플라스틱 플라스틱? 아, you have to 카드 신용카드 okay, good you got it, man you got it, man 아, 막 대통령이 뭘 하지, 두 글자로? 우리나라를 막 다스리고 이런 걸 통치 아니 그냥 통티라서 되게 큰 크게 국 대통령이? 아니, 대통령이든 뭐든 막 우리나라는